안녕하세요 제주 낚시 달인 방송입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제 낚시 조끼 안에 어떤 낚시 소품들이 들어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 낚시 가방, 섬 출조를 가거나 특히 낚시 강습을 갈 때 제 가방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고 어떻게 넣고 다니는지 닐은 어떤 걸 챙기고 다니는지 한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이 감히 빨리 오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가방을 하나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앞의 가방을 보시면요 주로 앞의 가방은 저는 이 안에 얘기 드렸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나마 갯바위 현장에서 물티슈로 낚시들을 접을 때 염분을 최소한 제거할 수 있는 염분 제거용 물티슈가 들어있고요 이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구멍지를 바다에 빠트렸을 때 건질 수 있는 낚시줄을 묶어서 이렇게 눌러서 던지면요 이렇게 당기면서 구멍지를 건질 수 있는 구멍지 요즘 비쌉니다 비싼 거는 뭐 2만 8천원 3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수장을 한 두 개 정도 시키면 정말 눈물 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내가 건질 수 있다면 건질 수 있는 이런 도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솔체 그 밑밥 주걱을 솔체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체가 두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컵이 좀 큰 감섬돔이나 또는 참돔을 칠 때 한 주걱에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큰 주걱이 있고요 하나는 뱅에돔 전용입니다 컵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여러 번 쳐야 되기 때문에 뱅에돔은 여러 번 쳐서 연막을 터뜨리고 의심 많은 뱅에돔을 얇은 목줄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컵을 씁니다 길이는 보통 표준 길이가 있는데요 저는 75 길이가 75cm가 되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뜰망이 들어 있습니다 뜰체란 자체가 물고기를 잡으면 물속에 담그기 때문에 부식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잘 녹이 슬지 않는 듀랄리민 소재나 또는 티타늄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듀랄리민 소재고요 비싼 뜰망은 아닙니다 한번 낚시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릴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릴에 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릴이 두 개가 있고 구멍지가 또 어마어마 많습니다 빠른 조류에서 전유동 낚시를 할 때 쓰는 용 또 한쪽은 바람이 많이 불거나 파도가 쐴 때 쓰는 큰 부피가 큰 찌를 항상 넣고 다닙니다 근데 이걸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너무 무거워서 저는 가방에다 이걸 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작은 찌들은 낚시 조끼에다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보시면 뜰채 뜰채가 들어있고요 예전에는 여기를 케이스에다 넣고 다녔는데 이거 번거롭더라고요 왜냐하면 낚시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다 넣고 다니기 때문에 굳이 뜰채까지 번거롭게 넣고 다닐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이게 낚시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런 망이 없다면 반대로 뜰채를 집어넣고 다니는 게 좋겠죠 그러면 낚시가방에서 꺼낸 제가 낚시를 갈 때 특히 섬출조를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이 릴 두 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릴을 하나만 가지고 다니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다이와 제품인 임펄트 경기릴입니다 1.5호 원줄이 감겨져 있고요 매우 얇습니다 관리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보조 스프레는요 1.75의 원줄이 감겨져 있습니다 주로 이 릴을 사용할 적에는 뱅에돔 낚시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뱅에돔이 워낙 예민하고요 벌료떼를 좋아하기 때문에 줄이 두꺼워버리면 원줄이 조류를 타고 내가 원하는 포인트를 항상 벗어나기가 일수입니다 그래서 원줄이 아주 가는 1.5호에서 1.75호 정도 원줄을 감겨 있는 이 릴 지금 보신 이 임펄트 경기릴은요 한 바퀴 회전을 했을 때 108cm가 감기는 뱅에돔 전용 앞으로 달려오는 뱅에돔을 제압하기 위한 고속 기능이 있는 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실 릴은요 이거는 하이퍼포스 서틀 릴입니다 주로 이 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 견제 기능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릴을 주로 사용하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2호가 감겨 있고요 그리고 보조 수풀에는요 2.5호가 감겨져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를 하다가 부시리가 붙는다거나 참돔, 빠가들이 붙는다고 느껴질 적에는 바로 릴을 교체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릴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워낙에 낚시 매니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보통 일반 분들은 하나의 보조 수풀을 두 개 정도 넣고 다니시면 굳이 두 개의 릴이 필요 없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또 낚시 집에다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낚시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항상 갯바위 낚시를 가실 적에는 본대와 보조대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낚시를 하다가 아무리 낚시를 오래 한 낚시꾼들도 이 초례대를 불어 먹거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낚시대 중간에 충격이 먹었던 것이 캐스팅을 하다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대 한 대만 참기고 가다가 중간에 부러져 버려서 아예 낚시를 못하는 경우 특히나 섬 출조를 나갔는데 배가 항상 오전에 갔다가 두 번 정도 먹어놨는데 아예 낚시를 못하는 겁니다 남의 대를 빌리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닙니다 낚시 조사들은 그래서 반드시 예비대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요 저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파이어블러드 구례 전용 때입니다 이거는 파이어블러드 구례 전용 베린저라는 모델이고요 1.55대면서 이건 오메다입니다 제가 이 낚시대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30cm가 기본 길이인 오메다 30cm보다 30cm가 짧은 대린저모델을 쓰는데 일반 뱅에돔 낚시에는 이 낚시대가 구례 전용 낚시대로는 최고로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게는 약 210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애장대입니다 입이 커서 구태 이 큰 뱅에돔 일반 뱅에돔을 말하고요 가마가츠에서 나온 거고요 이거는 마스터 모델2 버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버전이고 보급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비쌉니다 한 16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용을 했어도 거의 새 것처럼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피로감을 느낀다 그러면 이 1.55대 낚시대를 쓰고 일반적으로 쓸 적에는 오메다 30인 M대 또 M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몇 호대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M대를 씁니다 한 1.2에서 1.55대 정도 보시면 무난합니다 일단 가마가츠 때는 허리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허리 힘이 굉장히 강한데 한번 대물을 걸어보시면 차이점이 확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무리 죄송한 말씀드리면 시마노에서 이렇게 파이어 블러드라고 화려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가마가츠를 아직은 이기지 못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방송 제 낚시 가방에 있는 낚시대에서부터 안에 있는 소품들을 다 꺼내면서 도대체 낚시 조사들은 출조를 갈 때 특히 저 같은 낚시 강습을 갈 때 어떻게 준비를 가는지를 두 편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낚시 초보자분들 이렇게 낚시 용품을 실제로 제가 낚시 가방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참고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도 좀 더 발전된 낚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